크릭스! 삐걱거리는 소리! 라는 뜻을 가진 크릭스! 그 머시나리움 제작한 아만타 스튜디오의 게임인데 이거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해피게임? 그 막 다 잘리고 피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점심 나가서 볼 것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 게임을 보면 대체 제작자들이 무슨 심정으로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걸까? 모르겠다 해보자 오오오 불이 나가려고 하네? 전등을 갈아야 되는군요 아 뜨거아 뜨거 아 뜨...뜨...된건가? 게임 본격 시작 전에 후원 보내요 감사해요 아유... 어 최근 게임은 아니에요 좀 된 게임이에요 이 불이 와이란다니야 으아 뭐야 아 깜짝이야 벽지야 그냥 벽지야 집이 많이 낡았어요 월세 30 보증금 500에 월세 30 어어 왜 자꾸 이러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여러분 소리 괜찮? 잠잠? 뭐야? 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? 뭐 선일이람? 오! 이렇게 위에도 볼 수 있다 이거 이거 오! 이렇게 밑에도 볼 수 있다 일로 나가는 건가? 헉! 뭐야 무슨 소리 나 겁도 없다! 겁도 없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뭘 챙겨요? 아! 라이트 가도 됨? 월세 사기, 현실 공포 어! 뭐야? 뭐야? 왜? 월세 사기 맞는 듯 부동산에선 이런 집이란 이야기가 없었음 하! 한참 내려가야돼 어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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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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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망함 내 말이 근데 이거 기억하는 모션이 웃겨 어 잘 타네요 공디를 잘 안드네요 바 선생 같다 그러니까 아으 칭그러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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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s 요새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PO 호울리모리 구아카모리 맨 What is this place 집주인을 엄청 사귄 toujours map out this 집주인을 사기 알 taxes Oh my god Oh my god hot WH PH 예를 들면 꿍디꿍디 꿍디꿍디 예를 들면 꿍디꿍디 오케이! 우리 선생님 성함 정해졌습니다 꿍디꿍디 김꿍디씨 꿍디를 잘 흔드는 김꿍디씨 김꿍! 김꿍은 용감한 편 겁도 없지 스페이스 핫 핫차 어이 무슨 소리야 얜 뭐야 욕조인데요 어? 뭐야 에? 에? 살아있다 저 살아있다? 저 살아있어도 되는건가 지금? 저게 살아있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만 어머머 저기 밑에 호수도 살아있다 어? 이걸 직접 그린거면 제작진들이 어떻게 만든게 이해될지도 아 그러네 맞네 그게 시작이었네 그게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네 어? 어? 누군가 후원을 처음 한 자가 또 그만 또 그만 채팅창에 치시면 읽어드림 오호후우우우우우우 oo ou 우와어주수 죽을 뻔 오 뭐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네 arch 김꿍씨 코어가 엄청나는데 어 근데 이제 못 돌아간다 잘못 온 것 같다 다른 데를 더 둘러보고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행될 것 같은데 한국..밖에 모르겠어 한국은.. 한국의.. 하.. 스키 데쓰 스키 데쓰 아리가또 고자이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액자를 찾으라고? 오! 오! What is that? 일단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겠지? 쟤한테서 위험한 소리가 났어 뭐 이 자식아 ... 이거는 못.. 오오오오오옥 홀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흐히히히히히히 오케이 좀 더 곳곳을 둘러보고 싶은데 돌아가기가 없다, 돌아가기가 한 판 더 해야되나.. 이 게임 분량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 왜 왜 안 되네 어마 왜 너고 누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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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오케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? 예.... 어흐... 여기로 유인을 하고 아아아어어어어어 오케이 그리고 바보 엄마!! 아냐 바보가 아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바보가 아니군요 똑똑하네 제법이다 자식 아~~~ 이거를 돌리고 여기로 뛰어가면 되는군 젠장 여깄지롱 잘한다 오늘 모덕님 비명 들으러 온 사람이라 그쵸? 아니요? 상관이 있는데요? 공포게임이면 안됨 오? 빛이 나요 하우? 아아아아 뭔지 모르겠는데 연 연 연이 있네 근데 연 위에 그려진 얼굴이 되게 못생긴 타이거 마스크 같이 생겼어 이렇게 못생긴 타이거 마스크가 있는데로 가야되나봐요 특..정 행동도 있었는데? 특별..특별 행동인가 뭔가? 쟤 완전 거북목이네 아 쩐담 필라테스 좀 해야될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돌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돌리고 바보야 오 응 봉봉이 바보야 어? 어? 이게 왜 자꾸 이런담? 이게 무슨 의미인가? 뭐야 저게 약간 정갈꼬리 같지 않았음? 저게 뭐임? 나 김궁디 좀 무서웠다 그치 정갈꼬리 같았죠 뾰족했죠 어 이제 여기 왔다 그냥 덥석 와버렸다 잠깐 오케이 이지 오케이 아 아 아 아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게 뭔가를 배웠을 때 깨달았으니더 깨달았습니다 불 꺼졌다 아 불이 있으면 못오는데 불이 있으면 못오는 것 같아요 일단 중...그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까봐 해드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? 자 내려가고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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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이건 또 뭐야 안 보였다 순간 멍멍이 서랍장이었어? 뭐야 이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군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나봐 가구가 되면 노잼이라 그치 가구 노잼 오 그림 수집가 오우와 연 연 여기 여기 저기 있는 연 어머머머 근데 저기에 나무에 닌자 숨어있음 닌자 나뭇잎마을 닌자가 숨어있다 암살하러 온걸까 아니면 여기 지키는 역할인걸까 눈이 빛나는데요 근데 부리가 있는거 같은데요? 그렇지 않아요? 부리가 있어요? 뭔 내용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차차 알아가 보면 되겠죠 얘를 일단 가구로 만들어야겠지 와봐 이 자식아 차라아 아 으아아아아아 이뿔인줄 몰랐지 으아아아아아 젠장 켜 와봐 자식아 와봐라 이 자식아 와봐라 이 자식아 어 어 걷다가 켜 걷다가 와봐라 이 자식아 어 어 어 와봐라 이 자식아 으아아아 켜 오케이 이쯤이야 뭐 식은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거 상상을 못했지 어어 자살인 자살이네 자살 안되겠다 이건 상상ieth 이건 상상을 못했지 이럴 줄은 몰랐지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. 오케이 그래서 이걸 꺼? 아 뭐 어쩌라 이걸 밀고 여기서 끄고 꺼 자식아 뭔가 잘못했다 한 번 더 먹혀야 할 것 같다 얏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걸 끌고 와봐 이 자식아 그렇지 그리고 이거 하고 뭔가 잘했다는 음악이 나오고 있죠 어 이렇게 하고 이걸 밀고 올라가고 어 오케이 어 재밌다 이거 다시 갈 수 있나? 어 다시 갈 수 있다 와우 갈 수는 있다 이거는 뭐라 우와 스키네요 스키 으악 으악 보호, 보호,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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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볼, 아. 이렇게 밟는 장치도 있네? 그럼 intervene. 이런 건 누가 만들어 놨지? 번호, 이거 부서어요. 이거를 끄면? 아,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, 깜짝이야.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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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 놓고 그렇지 저ций 하하 하하 Armenian 으아ucking 와아아 인정사정없다 쩝 mostly 응 호호호호 이리온 하고 이리온 와와와 오라고오voir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오? 오께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찌할까로 하아 쟤가 잠깐 여기 걸터 있다가 지나가고 쟤가 저거 밟고 지나가는 동시에 밟고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고 뭔 말인지 알지?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이 순간 이렇게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? 웅 learned 몇 가지 냈다 뭐? 뭐 자식아 이것도 못 뛰어오면서 자식아 이렇게 하고 이야곡 나한테 관심 가지면 이거 살고 올라가돌 나잇스 천재인 듯 아임 지니어스 아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이거를 돌려요 제가 열려요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해골 아저씨가 살아있네요 짱 무섭다 아 이건 요거고 이건 요거고 이리 와 아니 왜 웃냐고 왜 웃냐고 해골이 웃잖아 애초에 애초에 비정상적이잖아 관심을 가질 법 하잖아 힐스님 이리 오세요 호호호호 호호호호 제 꺼 이제 관심 없어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? 뭐죠? 어머 저게 뭐야 까마귀인가? 아까 그 초상화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아? 불이 있는 게 저게 뭐람 그 다음 문제 나는 오늘 집에 갈 수 없어요 오케이 보자 이게 일단은 저 불이겠죠 이게 저쪽에 있는 불 쟤를 키우긴 키워야 돼 이걸 유지시켜야 돼 이걸 유지시켜야 돼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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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올라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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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였군 됐고 오 또 다른 그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건 또 이것도 뭔데 이것도 나뭇미똥스 고슴더 치즈 오케이 뭐 되게 아프미디 어! 아! 사랑스러운 나의 짚어준거지 달성 여뽀! 아 귀여워 뾰옥! 뾰옥! 라고 우는데요 뾰옥! 그런 것 그런 이야기 뾰옥! 왜 이렇게 자아 자아 그니까 일로 먼저 유인을 한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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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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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거 켜고, 여기 밑에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껐다가 용용 죽겠지! 한 번 하고 용용 죽겠지! 한 번 하고 오면 켜고 그렇죠 이 뭣도 못하는 녀석을 이렇게 해서 이 별 수 없는 녀석을 별 수 없는 녀석을 이걸 닫고 나면 이리로 오는군 오케이 이건 제가 천재일 때 나는 음악 제가 천재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보는 거 아니군 오케이 아 더 넓은 맵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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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죽였죠 모설밧 폐어 이리로 오세요 띠띠띠띠띠띠 쫌 여긴 뭐야? 궁금하게 죽음? 여긴 죽음인가? 어.. 이건 또 뭘까 어허 아하 오호 이렇게 하고 쟤네 둘 다 일로 오게 해야 되는구나 어어어 잠깐만 이렇게 가고 나서 이거 땡겨버리고 음 음 음 짠 저기로 가봐 쭈쭈쭈쭈쭈쭈쭈 모르겠네 이거 이거 내리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 쟤를 아 이렇게 하고 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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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다 화만 낼 줄 알아 옳지 옳지 화만 잘 내더라 뛰어 아 왜 안 돼 왜 그건 안 돼 쟤도 데려와야 되나 봐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이거 다시 열고 이렇게 내려와서 미리 와보시지 차 차 법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건 이쪽에 밀고 이거를 여기다 밀고 천재일 때 나오는 음악 다 제법 지니어스 인편 이거 일로 땡겨와서 보면 되는 거야 뭐 뭔데 뭔데 어 저기 새가 보석 같은 거 책 들고 지팡이 짊어지고 있네요 흠 흠 무슨 무슨 스토리가 있나 바하 선생처럼 내려가는 것도 이 음악과 함께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어머 근데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겁나 무서워 좋냐 이것들아 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 그냥 나와서 같이 놀아 왜 그렇게 음심하게 그러고 있어 어어 무섭게 눈만 반짝 빛내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오 여기도 뭐 있다 우와 짱 멋있다 막 신선 나올 것 같다 오 무슨 소리 나요 뭔가 있어요 여기에 뭐야 저게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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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럴드잖아 뭐야 저거 금이야 금이야 똥이야 뭐야 아 보라색깔 뭐가 날린다 쟤네 가니까 어 오케이 오 찍 찍 찍 어 밑으로 못내려가네 여기서 어 밑으로 못내려가네 여기서 하 호 호호호호호호호 얼룩 호호호호호 ר 오케이 나무인척 지금인가 지금인가? 표뿌뿌뿌뿌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천지일때 나오는 음악? 아하! 따라 들어가고 훈수검지 훈수검지 당신이 보고있는것 모덕도 보고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없네 딱히 얘네도 가구가 될까요? 모르겠어요 만들어 보고싶긴한데 죽을거 같.. 어? 왜? 아까 그 새잖아? 지팡이 지팡이 든 새 아닌가? 저 아저씨가 이걸 만든건가? 그런거 같죠? 그럼 저 아저씨도 내가 싫어하는걸 싫어하는거 아닌가? 휘파람 막 불면서 나리네 이거봐 요거봐 여기도 그 새네 남의집 지하에 무단으로 곧 갈예정 어? 아니지 아니지 쟤 눈이 없나봐 쟤 눈이 없나봐 흠 대드신 궁금해요 이다음에 죽어볼게요 지금 너무 많이 클리어해버렸어요 아이씨 아이씨 깜짝이야 휴 휴 오우 왓앱뿐 으아 으아 아이씨 어선일이고 저기 책 한권이 좀 수상 적게 걸려있긴 한데 내려가는 소리도 이거ént 내려가는 소리도 봐 선생같애 착착착착착착 어? 지금인가? 오후 일루 안오네요 하이 으어어어어어어 물구나무를 세워줍니다 으으 epoxy 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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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액순환에 좋은 물구단물을 세워주는 편 이상하네 위로도 갈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림이다 뭐야 이건 바순? 아무리 봐도 저라구요? 어디가요? 어디가요? 아닌데요? 전혀 아닌데요? 쟤 뭔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저게 뭐야? 봉황인가? 저거 뭘까? 저기로 못 가나봐 이렇게 해야 되나봐 이것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못 오겠지? 책을 막 널어놨네 비 왔었나? 뭐지? 왜 옥수수가 널려있지? 아까 그 친구 이름이 리차드 모드기일 것 같다구요? 무슨 소린지 아 이게 레코드 같은 거네? 지팡이 되게 많아 왜 반응이 없어?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정신 차려. 할아버지! 눈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요. 할아버지! 안 들려요? 세상에. 이게 무슨 일이고? 뭐야? 왜 저르시는 거야? 이것이 발코니 뷰라구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쟤 여기 또 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리로 못 와. 됐고. 얘 이리로 보내고. 그리고. 이걸. 오, 저렇게도 가네? 어머, 쟤 도망간다.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. 주인공 이름이 꽁디 씨냐고요? 네. 김꽁디요. 김꽁디꽁디입니다. 꽁디꽁디. 아 그럼 이걸 꺼놨다가 쟤가 이렇게 밀려날때 이걸 켜야되나봐 그렇지 만들어버리고 오 더 올라가셔 오 나도 올라올수 있어 머리가 뜨끈뜨끈 하죠 이거 이게 아하 못가고 뭔 역할이고 아 얘가 여기로 못오게 이까지는 못올라오게 하는거구나 이거를 열어주면 아니 잠깐 어 친정에 주무세요 옳지 해파리꾼 오른쪽으로 와라 해파리꾼 해파리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려가면 내려가면 해파리꾼을 따라가자 오케 지금이다 혼난다 구석탱이에서 혼난다 기강 시계 잡네 해파리 샌빠이 너무 무서워 오케이 뭐 뭐 으르륵쾅쾅해서 뭐 어쩔건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리지르 줄만 알지 니들이 내려와서 이거를 밟고 일로 못 가면 제가 위로 가 맞나요? 위로 가실 건가요? 안 가 어림도 없죠 그러면 오케이 내려와서 여기서 막아보자 모카센파이 위로 올라가 오 더 올라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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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때다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 스무스 하고 아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가죠? 저 끝까지 내려가네요 아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고 위로 간다 이거 막아버리고 그럼 내려가나? 아 이걸 꺼놨어야 됐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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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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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구미 마이구미같이 생겼어 마이구미군 올라가세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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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이구미군 저쪽이에요 그래요 따라가요 켜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저건 어떻게 하라는 거임? 여기도 이제 제가 기강 잡으러 오겠구나 아아 자 아래가서 기강을 잡으세요 마이구미센파이 아니 어디가세요? 거기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내려갔으니까 어 혼수 두지마 제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네? 오 오 이거 맞나봐 잠깐만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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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간지 간지 내려갈 때 간지 따라가자 따라가자 잠깐만 근데 선생님이 돌아오시고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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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약간 깜놀 오 옥 어 오 오 오 오 오 오 뭐라는지 1도 모르겠지만 찾던 게 없나보 밑에 못 가고 어 무슨 책을 찾는 것 같은데 몰래 들어와놓고 우당탕탕탕 소리 낼 수 있는 거 다 내고 다닌 어우 지팡이 지팡이 어 여기 아까 거기네 할아버지 저세상 저세상 여행 조금 빨리 가실뻔 했던 거기네 그림 어 이건 또 뭐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름다운 음악 개가 정신을 차렸다 개가 실망하면 틀렸나봐 아 이거다 아 귀여워 그게 아니다 몽 이거다 몽 그렇다 몽 짝푸른 청원 위에 도성가 있게 탔어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하 사랑하는 우리 몽몽이와 아하 아 한평생 살고 싶네 아하하 예헤헤 쥐가 막 덤블링하고 막 좋아 좋아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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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헉 뭔지 모르지만 일단 염 일단 열어 제끼는 편 왔다가 열고 일로와서 열고 얘 내려가고 따라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한번 가져 없는 척해 쉬 그러면 샘빠이가 기강을 잡으러 내려간다 샘빠이 필드에irler 또 버릇없는 멍멍이 콧이 멍멍이 큰 좋은 야 여기 또 훔쳐본다 쓱났다 쓱났다 계속 뭐 책을 찾는 것 같아요 그쵸 꿍디씨 관음증 있냐고요 안 돼 나의 꿍디씨가 그런 변태일 리가 없어 꿍디꿍디 아 여기 아까전에 여기서 훔쳐봤던 데네 그러네 전부 훔쳐보는 것밖에 없네 저런 꿍디꿍디 오호라 오케이 잠깐 일로 올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젠장 젠장 절로 갔다가 위로 올라와 그리고 왼쪽으로 가 그걸 다시 올라오겠지 그치 그리고 일로 오겠지 안와 관심도 없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관심도 없다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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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리로 오나 안온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 올라와서 이리로 와서 이어서 이거를 끄고 저기로 가나 그러면 여기가 막혀있군 여기 뭐 볼 수 있다 어허 아무것도 없어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이렇게 되면 어쩔 거임 이러면 갇힘 보라색 괴물은 갇혔다 별 수 없이 갇혔다 여기에서 어디로 저기로 유인한 다음 불을 탁 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위로 온다 위로 온다 위로 온다 저 불을 오오오오 개깜다 뭐지 왜 천재음악 나오지 드럼 예열 좀 갑자기 천재음악이 나오는데 뭐 지나가 어허 이러면 이제 절로 가나 예 샤이마셀 아하 부모니였구나 센파이 됐다 됐다 이 게임 재밌고만 뭔가 뭔가 오는건가 이게 뭔 소리가 아 엘리베이터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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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오디오 여기도 불이에요 어머 갑자기 징그러 와요 들어가 으 우왕 뭔 소리야 여기 되게 안락하다 아지트같고 막 너무 좋다 스페이스 아니요 스페이스 하고 아아 오호 우와 이렇게 막을 수도 있네 우와 이거 봐 핀다 우와 오 예쁘다 나오고 나오세요 센파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오고 갇혔다 그리고 위로 오나 이리 오세요 지나오세요 밑으로 내려가고 치웠다가 갇혀랏 됐다 잠깐 서프라이즈 파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위로 올라왔을 때 안 올라와? 올라와 올라오세요 막혀있으면 올라오겠지? 그치 이야 안 돼 안돼 저 États 와 desta 지금이다 아가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오이앗! 센빠이도 멍청하진 않았다. 젠장. 스르륵. 이렇게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있다가 센빠이가 올라와서 집을 돌아서 가.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. 잡아? 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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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장이 진짜 군데군데 다양하게 그 보석이 어머 또 다른 새가 있다 아들냠인가 아부지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여름놈의 자식이 책이 뭐짜란빨이다 녀석아 아무 책이나 들고서 해요 이거 아니야 보석 그려져 있는 거야 이건 어때요 이거죠 이거죠 이건요 이거죠 이거죠 라고 하는 정확하게 통역하고 있죠 지금 더 밑에 층으로 내려가 보겠대요 한 성격하네 쟤 아들냠이가 한 성격한다 뭐야 아 화려한 조명 어 뭐야 왜저래 아 깜짝이야 유인 이리로 오면 얘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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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천재 음악 온 얘를 이리 오세요 늦었다 이제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쟤가 돌아가면 뒤로 뒤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그렇지 서랍장 주제 서랍장 주제 이거 무슨 소리야 또 시작이에요 뭐야 어 무서워 웃었는데? 방금 웃었는데? 비밀해방 발견! 이게 뭐야? 저 뒤에 또 지켜보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? 멍멍이도 고개를 개웃개웃하고 있는데요 담비 있다 담비 담비꼬야 뭘 비밀리에 약속하는 걸까? 그걸 다 지켜봤다는 걸까? 무섭네 오지 마라 이 자식아 아하 아하 문을 먹으러 왔다 아하 뭐지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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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